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9강 렛츠 프랙티스 1번 시작하겠습니다. Before Hospital 병원 Physicians 의사 테스트 튜브는 시험관 튜브 Pharmacy는 약국들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턴툴 이거 외우셔야 되죠. 잘 나오는데 Depend On이요. 의존 했는데 자연의 Fork Tradition은 민속 전통 민속촌통의 전통이죠. To Stay는 투브종사 부사의 목적입니다. Stay Healthy, Stay 이형식동사 이형형사 건강하게 머무르기 위하여 To QR 치료하기 위해서도 투브종사의 부사용법이죠. 질병치료 하기 위하여 네이티브는 원주민 미국인들과 동쪽에 힐러 치료사 치료사들은 Used 사용했는데 허브를 허브죠. 약초 그리고 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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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관목 그리고 트리 발코는 나무 껍질 나무 껍질을 To Mand가에서 Mand가 무엇이냐면 수정 인데 수정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치료라고 이력하겠습니다. 치료하기 위하여 또 투브종사 부사용법이요. 운즈에 붙으면 운즈는 상처 그리고 스탑 우선 투브종사 투 생략에 동사원형이죠. 동사원형으로 멈추기 위하여 고통을 그 다음 또 투 생략이에요. 또 투브종사 부사로 왈도프는 질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까지 투브종사 부사용법으로 썼습니다. 대략 3000년 전에 중국은 시작했는데 프랙티싱 프랙티싱 연습받았듯이 아니고 시행 하는 것을 아큐펑츄 침술 를 게다가 메디슨맨 약을 만드는 남자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메디슨맨은 주술치료사 라고 썼습니다. 트루아웃은 전체 지역이죠. 아시아랑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나의 전체 지역에 있던 주술사 드름 복수 형태에요. 다이구노즈가 동사입니다. 진단 했는데 질병 일리스를 바이아이 엔지 함으로써죠. 오브저빙 함으로써 관찰 함으로써 방법인데 대생양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아 person liked and acted 사람들이 liked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습 혹은 행동 이라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위 방식인데 a person liked 어떻게 그 사람이 he looks like 이 뜻이에요. 보이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자 all throughout history 역사 내내 civilization 문명 인데 of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들의 문명은 became 되는데 be interested in 썼죠. 흥미가 있어졌어요. 자 matter of 는 문제인데 fortune telling fortune 운이죠. 미래 말하기 전복이에요. 자 with many people asking with는 분석 부대 상황으로 썼죠. 목적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채로 그들의 운 을 자 그 다음 psychics 심령사 정도 되겠네요. 심령사들에게 말도 안되는거 나오죠. 4번은 의학이 어떻게 이전에 시행되었는지 나오다가 저기 fortune telling 미래 점지하기 점쟁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됩니다. 자 디스일러스는 앞에 나왔던 아까 요런 사람들이죠. 주술치료사들이죠. 이러한 치료사들은 자 noted 주목 주목 주목했는데 자 컬러 색깔인데 사람의 턱 혀 색깔은 그리고 페이스 속도죠. 심장 박동 속도 그리고 사람의 무드 기분 그 다음 꿈의 형태 같은거에 주목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와서 자 among other things 까지 자 그럼 다른 것들 중에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이런걸 주목했는데 또 to figure out 또 부사에요.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 자 what was wrong 에서 법 주의하셔야 되는거는 선행사 포항 관계되면서 what 여기 쓰였다는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목적으로 쓴 영사절입니다 사실 알아내기 위하여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 주술사들이 질병을 알아내는 확인법 4가지는 colorable person's tongue the pace of the heart beat and person's mood and dream patterns 이까지 4가지 하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침을 딱 맞으니까 에 으이 침을 딱 맞으니까 다시 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빅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이전의 질병치료법 이렇게